안녕하세요.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입니다. 아이고 유튜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구독자님들 막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3천명을 지금 돌파하고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.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동입니다.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응원받고 사랑받아서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. 더 열심히 할게요. 저희 화단에 이렇게 아까 보신 것은 크로커스고요. 두 번째 꽃 히아신스가 피었어요. 꽃송이가 저렇게 커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작잖아요. 이 아이들을 처음 심을 때 그 추식구근이라 가을에 심었어야 되는데 봄에 심는 바람에 막 고생하고 겨우겨우 커가지고 이렇게 꽃송이가 작은 거예요. 하지만 또 자구는 되게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찌됐든 올 한 해 또 잘 키워서 내년에는 큰 꽃송이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. 여기 수선화가 이렇게 꽃봉오리를 쑥 올렸어요. 요 며칠 따뜻해서 그러는지 막 잎도 커지고 꽃봉오리도 다 물고 있어서 참 예쁩니다. 그 크로커스, 히아신스, 요기, 수선화, 튤립 요런 애들은 한 번 심으면 해마다 잎도 보여주고 꽃도 보여주는 단연생 구근 식물이잖아요. 한 번 심으면 이렇게 해마다 보여주니 얼마나 좋아요. 또 더군다나 땅 속에서 또 자구들을 많이 내주고 있잖아요. 무한번식하는 아우 요 아이들 정말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. 또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.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원정 튤립인데요. 얘는 굉장히 강하대요. 그 겹이나 예쁜 튤립들은 좀 꽃이 작아지기도 하는데 원정 튤립들은 더 강하답니다.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애기는 그 체리세이지인데요. 저희 집에 한입 세이지가 월동을 했거든요. 그래서 체리세이지 한 포트 사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심고 긴 줄기는 산모까지 했답니다. 아이고 체리세이지야 너희들도 월동을 잘해주렴. 체리세이지는 봄부터 늦게알까지 빨간 꽃을 예쁘게 보여주잖아요. 아이고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얘는 철포나리 백합인데요. 과격하게 뽑아보는 갱스터. 알뿌리 얼만큼 자랐나 오늘 뽑아 봤는데요. 이곳은 흙이 포슬포슬하고 그 다음에 약간 습하고 그 다음에 반 그늘이 지는 그런 장소거든요. 알뿌리가 이렇게 컸어요. 그 뿌리 한 가닥에 잎 한 가닥 이런 거 아주 작은 애기모종을 나눔받았는데 이렇게 커졌어요. 그래서 얘들도 여기 튤립이 옆에 명당자리에다가 이렇게 오늘 옮겨줬어요. 그리고 제가 또 인터넷에서 식 쇼핑을 했잖아요. 아주 특이한 백합을 사진 보이시죠? 키가 150cm 되는 아주 키다리 백합을 제가 샀습니다.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해 오는 백합이래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서비스로 받은 거라서 어떤 모양이 필지는 잘 모르겠어요. 더 궁금해지는 백합입니다. 과연 어떤 꽃이 필까요? 구근이 좀 밝은 색인 걸 보니까 좀 흰색이나 좀 밝은 색 꽃이 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른 것은 꽃의 크기가 그 막 대갈통만 하다고 하잖아요. 어린아이들 정말 머리 얼굴만한 그런 커다란 종류의 백합을 제가 사가지고 오늘 또 잘 심었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백합꽃 같이 한번 기다려봐요. 그런데 이게 또 추식구근이잖아요. 백합도 근데 또 봄에 심고 있어서 올해 꽃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살아만 줘도 감사하긴 할 것 같아요. 꽃을 제발 보여다오. 그리고 얘들은 제가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월동시킨 꽃 양배추거든요. 좀 마른 잎이랑 정리해 줬더니 이런 모양이 됐어요. 꽃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씨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양배추 뒤에는 백합들이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. 막 이런저런 백합이 고개를 내밀고요. 또 이름표 잃어버린 요 구근 식물들도 요쪽에 심었더니 다 뾰족이 얼굴을 내고 있거든요. 얘들 꽃이 펴봐야지 이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옮겨 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. 꽃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수선화들이 지금 왕수선화인데요. 꽃봉오리를 이렇게 어느새 하나씩 다 품고 있어요. 왕수선화라 꽃이 굉장히 크거든요. 아이고 너무 신통하고 예쁩니다. 요 앞에 있는 애는 올해 새로 들였는데요. 요렇게 아이보리색에 겹수선한 데 또 향까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요쪽이 이제 그 대문? 대문 쪽이라 향기를 잘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사포나리아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요. 추위를 견디고 월동을 잘했어요. 1년 초인데도 저렇게 월동을 합니다. 그리고 요기는 토종 앵초가 또 꼬물꼬물 올라오고 저에게 기쁨을 주고 있어요. 살아줘서 고맙다 제가 얘기해줬어요. 그리고 얘들은 플록스인데요. 포기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. 포기 나누게 해줘도 될 것 같고요. 또 제가 사랑하는 겹 클레마티스도 이렇게 싹이 쑥 올라왔어요. 너무 신통하죠? 그리고 백합 쪽에 제가 그 사포나리아 씨를 작년 가을에 던져놨더니 요즘 날 따뜻하다고 이렇게 많이 컸어요. 이제 옮겨줘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겹 에키네시아 제가 그 겨울 동안 이거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살리느라고 애 좀 먹었습니다. 그래도 추위 적응하고 이렇게 화단에 자리를 잡으니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합니다. 여러분 그리고 이 작은 애들은 사포나리아 이제 조금 모종내기 시작했어요. 아이고 저렇게 작아도 꽃이 피면 한아름 안개꽃이 된답니다. 여러분 아 여기도 의아리가 올라오고 있네요. 얘들은 국화 중에서도 조금 고급진 애들이에요. 조금 좋은 자리로 작년에 옮겨줬더니 이렇게 잘 살았어요. 삽목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. 요 아이는 묵둥이 에키네시아 인데 얘도 아주 옮겨줬는데 새싹을 잘 내고 있구요. 그 다음에 봄부터 늦가을까지 피워주는 칠레 장미도 이렇게 산목동인데 월동을 잘 했습니다. 아주 신통합니다. 오늘 이렇게 갱스터네 꽃밭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이걸 심으면 이렇구나 저걸 심으면 저렇구나 하고 그냥 제 경험 이야기 해보는데요. 조금이라도 그래도 도움 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영상 만들고 있거든요. 모든 구독자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재미나게 행복도 드리는 갱스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